와 기대된다 그 뭐야 드라곤오프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뭐야 러시아 성우가 없어가지고 그냥 좀 무뚝뚝하게 넣었는데 오히려 그게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이번엔 성우가 있을지 안 봅시다 대사를 치나 안치나 화이트리퍼 화이트리퍼래 오오 저렇게 혀를 굴려야돼? 쏘르르르르 우와 우와 근본 캐릭터 오오 저렇게 걷어차버리네 오오오 오오오 오우야 저기 오오 저게 별꽝이야? 우와 멋있다 아니 빅터는 좀 들어가 근본없게 우와 멋있다 이 맵이 새로운 맵인가 보네 뭐 오 오 오 설치 두방 날렸어요 뭐야 파란 잡히 그대로 있고 오 오 뭔가 기술이 비슷하면서도 좀 연계가 되네요 오오 오 레이저 아니 이거 뭐 메가니아 뭐야 메가니아 뭐야 배사치나? 아직도 러시아 성우 먹고 있나? 멋있긴 한데 멋있네요 한번 다시 볼까요 기술을 벨트죠 뭐고? 패션 센스 미치겠네 해골 벨트 뭔데 좀 개그 캐리어로 바뀌었나? 저 기술 원래 있던거잖아요 저거 그 뭐야 어설트무릎으로 차고 왼손 왼발 오발 오른손하면 연계기로 들어가는거였는데 이것도 있던거고 아 이게 바뀌었네요 이게 원래 구콘 발로 3번 차는거 대신에 걷어차버리네 와 이것도 멋있다 와 이것도 멋있다 얘만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잡는 모션 비슷하게 해가지고 토네이도 시키는거 아이고 킹덤님 어서오세요 어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데가 일본이라 아직 저는 1080 방송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2월달 돼 봐야 알거 같아요 한국 계정은 다 잘리는건지 저 주먹잡을때 카즈한줄 알았어요 저거 아 진짜 개그캐릭인데 이거 진짜 카메라의식 좀 나왔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